아니 쌤, 영상 퀄리티가 좋아야죠 영상이 좋으려면 폰트, 비지음, 음악 같은 게 대중적이고 인기 있어야 하는데 좋은 거 쓰려고 하면 다 돈 내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같은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만들 때마다 돈 내면서 해요 그리고 뭐만 하면 저작권 걸린대요 무료로 저작권 안 걸리는 거 쓰는 거 찾으려고 해도 일이라고요 그런 게 걱정이면 이건 왜 이런 거예요? 근데 영상 만들 때 다 이런 걱정 하는 거 아니에요? 네 아니에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우리한테는 공유마당이 있잖아요 공유마당이요? 공유마당은 아까 걱정했던 폰트, 비지음, 음악 등 여러 가지 저작물을 돈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우리나라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것도 섞여 있어서 원하는 저작물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양도 상당해서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나 많다고? 어때? 유용하지? 볼펌 끝! 정정당당, 공유마당 앞으로는 공유마당으로 영상 만드는 거야 안녕하십니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